헐 헐 헐어 헐 헐 헐 가자 어 뭐야 뭐야 시작 스타트 고 가자 야 구친아 눈이 와도 오빠야 들어왔다 기다려라 내가 오늘 너 꼭 번호 내가 꼭 단다 나랑 깨끗 친구 하자 오빠야랑 야 이거 뭐 사진이 있었구만 야 사진이다 사진 야 뭐냐? 야 하우아 뭐야? 네 여러분들 얼굴은 가릴게요 얼굴이 눈이 있는데만 시커멓게 변색이 됐어 눈이 있는데만.. 와 나 개소름이다 이거 눈이 있는데만.. 와 나 개소름이다 이거 와 방금 살짝 보였죠? 보였죠? 여기 얼굴 보였죠? 눈 시커멓거 시커멓거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일게요 여기까지만 눈이 있는데만 시커멓게 변색이 됐어 변색이 노른자가 거 보다 보다 보다.. 우와.. 우와 뭐냐 이거? 여기가 80년대.. 80년대 정도 된 여관이에요 여관 배청자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오래 됐던 걸 알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여기 여기는.. 오문은 이쪽 부근 있잖아 이쪽 부근에 오면 항상 구신이 있었다 여기에 여기에 이쪽에 이쪽에 항상 구신이 있었어 저거 진짜 구신이 있었다 이거랑..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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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뭐야.. 달려.. 2,000원 아.. 냄새.. 조심해 조심해 올라가보자 위층 위층 올라가보자 여러분들 위층 올라가 봅시다 위층 올라가보자 깜짝이야.. 어? 우와.. 우와 놀라서.. 눈이 지금 이러고 많이 왔어요 지금 현재도 눈은 내리고 있고 사용되자 자 여러분들.. 추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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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심 구심.. 다시 문 닫았어.. 또 이러고 있어.. 또 이러고 있어.. 문 앞에 있다.. 잠깐만..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있잖아.. 문 앞에 있다.. 있잖아.. 문 앞에 있다.. 있잖아.. 문 앞에 있다.. 깜짝이야.. 엉덩이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러분들 와우.. 목 달려지는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글씨 봐봐 글씨 봐봐 글씨 봐봐 글씨 봐봐 그리고 우리 쏭이님도 감사해요 다시한번 향기님 뭐야 잠시만 뭐야 중간장 잠깐만 무식게 맞고 뒤에 맞게있어 도망갈 고막이 없어 아가씨가 불꽃해 아가씨가 불꽃.. 아가씨가 불꽃해 아가씨가 불꽃해 아가씨가 불꽃해 아가씨 미친 얼굴을 걸고있어 아가씨가 불꽃해 하나씩 들어가보자 뒤에 뭐야나? 지금 굿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처에서 근처에서 지금 가자 어? 뭐야? 뭐야?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폭음속에ục صاحب مرور مرور 와.. 야 뭐야 위에.. 뭐야? 위에.. 위에서 방금.. 저쪽으로 올라가.. 너무 무섭다.. 기운이 쎄다.. 저기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좀 더 올라가세요.. 좀 더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나 어떡해요? 이 야중의 오줌매라.. 오줌매라.. 미철버타야.. 긴장을 놓으면 했는가봐.. 나 이러다 놀라다.. 오줌 싸울수도 있어.. 나 오줌 한 번만 싸울 때 오줌 너무 내려와.. 미친.. 나 이러다 내려줘야돼.. 되게 감사합니다.. 또 지야.. 가서 한번 지고 와라.. 알았어.. 오줌아.. 소리 지리구요.. 소리 지리구요.. Forwar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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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선아씨가 다들 놀라셨으면 좋으신지 f1 뭐야 위에.. 여기가 이상하다.. 뭐야 여기.. 2층! 2층.. 2층이 이상하니까 한번 올라가보자 오.. 이상하다 저기.. 내려와봐 내려와봐 기운이 왜그래 이거.. 2층! 기운이.. 개 이상해 지금.. 2층이.. 아까도 내가 지금 계속 이사해야 했잖아 저거 뭐야?! 뭐야?! 와.. 너무 죽겠다!! 뭐야 저희들이..? 다가자, 다가자 무서워서 못 이겼내여 할부야, 지금 저를 여기에서 장난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